파인 드라이브 몬스터 3에서 실패했을까 몬스터 5 한번 찍어 볼게요 에이다스 뭐 간단해 그냥 에이다스 연결 카메라 카메라 이건 그냥 전화섬 연결해 주면 되는 거고 그냥 멍텅구리 인가봐 그냥 멍텅구리 그럼 여기서 이제 음 누르고 여기서 안전형 도우미 끝 간단하죠 여러분 이거 못하면 죽어야지 간단해 근데 좀 아쉬운게 뭐냐면 이 자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나와야지 정상 아닌가 음 자체에서 그냥 나와서 딱 쓸 수 이런식으로 딱 꼽아서 딱 짝바이짝 쓸 수 있게 음 그쵸 아쉬워요 겁나 아쉬워 이런게 좀 좀 아쉬워 그냥 이 이 너저분한 배선 어떻게 할거야 너저분한 배선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예 여기 저 여기 불이 들어오죠 얘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일반 우리가 얘 말고도 일반 카메라만 달면 되는 거야 그냥 어 영상만 들어가면 되니까 의미 개 의미가 없어 음 뭐 짝밟잭도 아니고 어 어 어 어 자 에이다스 연결하면은 나옵니다 끝이야 그냥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usb 여기다가 이제 예 저거 꼽는 건가 봅니다 뭐 블랙박스 블랙박스 또 연동 되네 예 40키로 이상 주행을 하면 이제 뭐 된다는데 난 뭐 이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간단하네요 근데 이 전원선은 좀 여기다 좀 이렇게 좀 이런식으로 선 두가지 나와서 여기다 전압이 나와서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짝밟잭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그런 좀 약간 좀 그런 좀 서운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그 외에는 뭐 좋아 어 어렵질 않아 간단해 좋아 좋아 어 아주 좋아 간단하네요 그냥 어렵지도 않고 별것도 아니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예 간단해요 그냥 아 으 으 으 이 녀석인데 파인 드라이브 이제 에이 다스 그러니까 이게 정식 명칭이 오 카메라 포 어드벤스드 드라이브 어시턴스 시스템 어 어시턴스 어 어시턴스 어 어시턴스 시스템 뭐 어시스트 한다고 하잖아 축구할 때 어시스트 야구나 축구에 어시스트 그런 뭐 예 그래서 파인 에이 다스 치면 뜨네요 가산을 에 간단해요 그냥 단순하네 단순해 모터 c 에서 엄청 알아 어려웠거든 이게 내가 간단해요 그냥 짝밟잭 그냥 끝 간단합니다 예 이제 이제 이거 이거 끝났으니까 저 떼어야지 어 블박 으 usb 롤 블박 다운만 해 세팅 해보겠습니다 좀 어렵지 않네요 음 간단해 으 간단해 어 그리고 다음에 한번 팔아봐 했다 에이 다스 까지 해서 감사합니다